암흑군 대 연합군의 싸움이 대단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어느 쪽이 이 전쟁의 승자가 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암흑군은 암흑군과 연합군의 전력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암흑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역시 암흑군의 수장, 암흑상제겠죠. 암흑상제가 가진 힘은 어렸을 때부터 다른 신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강했는데요. 삼장의 몸으로 불완전한 부활을 했을 때조차 천세태자를 한 손으로 막은 것을 보면 암흑상제를 상대하려면 태초의 전쟁 때처럼 다른 신이 직접 등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가 의식이 없고 그의 마음속에서 삼장과의 싸움이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는 변수로 인해 암흑상제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가 될지 알 수 없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암흑상제가 부활한 후 암흑노야부터 찾은 것을 보면 암흑상제가 얼마나 그를 의지하는지 알 수 있었죠. 암흑노야는 부활하자마자 암흑군부터 재정비하는 전쟁에 능숙한 전략가입니다. 교만지역마저 자신을 능가하는 암흑노야의 능력을 보고 불안해했죠. 하지만 암흑상제의 불안전한 부활에 영향을 받아 아직 왕년의 힘이 돌아오지 않은 데다가 그 따신지 영거프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본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암흑군의 2인자에서 마스코트로 전략하겠네요. 암흑상제가 태초의 어둠으로부터 빚어낸 암흑군단장인 오만, 나태, 분노군단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위력으로 연합군을 파죽지세로 쓸어버리는 암흑군의 히든카드입니다. 하지만 툭하면 명령 불복종에 각자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암흑상제가 돌아오기 전까진 그들을 완전히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오만군단장이 흑룡의 크리티컬 공격으로 죽고만 이상왕은 암흑군에겐 치명적이네요. 나태와 분노군단장이 오만이 사라진 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교만지왕은 지략이 매우 뛰어난 악당이자 암흑군의 총사령관입니다. 그의 지략 때문에 처음부터 전세는 이미 암흑군에게 기울어져 있었죠. 그뿐 아니라 고향박사라는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도 있어 이중구조 마정석 폭탄이나 암흑구슬 같은 치명적인 무기를 만들어 연합군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암흑상제에게 힘을 부여받아 군단장마저 강제로 복종시키는 이 상황 현재로선 암흑군을 이끄는 실질적인 수장이자 연합군에게 가장 버거운 상대입니다. 50건 마지막, 옥황상제가 등장했음에도 기세등등한 미소를 짓는 걸 보니 숨겨둔 카드가 또 있는 걸까요? 암흑군은 암흑상제의 복수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감정과 의지가 없이 오직 적을 부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죠. 우월한 힘과 능력을 지니면서도 두려움을 모르는 암흑군은 그 어느 군사들보다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희망의 꽃의 힘에 무력하게 쓰러지고 마는데요. 과연 연합군이 암흑군을 상대할 무기로 희망의 꽃을 사용할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암흑군의 전력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전쟁은 암흑군이 유리한 상황인데요. 최초의 전쟁 때처럼 옥황상제가 등장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대로 암흑군의 승리로 끝이 날까요? 다음 편에선 연합군의 전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시죠.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